안녕하십니까 한문학강자 tv를 맡은 한회사 이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서부터는 맹자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맹자 집주 서문에 해당되는 글을 강의하면서 뭐랄까 말이 조금 헛나와 가지고 영조하고 정조 임금을 정종이라고 이렇게 부시식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정조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나라 때 중기에 최초의 문헌교정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유향과 유음의 부자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강의를 하면서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도 기억력이 굉장히 감태돼 가지고서 매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냥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메모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시간을 많이 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되기 때문에 그냥 조문을 하다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간혹 가다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중국 문헌을 최초의 수집하고 교정하는 작업이 한나라 중기의 유향과 유음이라고 하는 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국 역사에서 문헌하기에서 중요한 사건이죠. 그 작업을 그때 당시 글로 교수 또는 수교 이런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교수라든가 수교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는 그 시대에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개입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용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새로운 뭐라 그럴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의미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향과 유음이 교수 작업을 하기 전에는 문헌을 수집하고 편집 다시 수정하는 그것을 하기 전에는 교수라는 용어와 수교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자는 한 개의 인을 얘기를 했다 하면 맹자는 말할 때마다 인을을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글을 보는데 인을 하는 말이 병기를 됐을 때 아 이것은 맹자 이후에 나온 글이구나. 아 이것은 맹자의 영향에 받아서 나온 글이구나. 또 공맹도 마찬가지예요. 공자와 맹자를 이렇게 공맹이라고 병기에서 쓰는 기술을 하는 방법은 송나라 거의 송나라 이후에 그것이 관례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거의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국시대에는 공자와 맹자는 비교불가급의 사람이에요. 공자는 굉장히 높았고 맹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맹자를 읽으면서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처음에 양해왕 장구상 첫 번째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맹자는요. 글이 굉장히 쉬워요.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글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문, 사, 철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맹자의 글은 우리가 경서에 그래도 들어가잖아요. 철학적인 내용이 있죠. 그러나 맹자의 표현 기법은 뛰어난 문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장 그리고 맹자에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사, 철 이라고 하는 세 개의 장르는 알고 보면 서로 이렇게 개별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에서 이루어진 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맹자라고 하는 글은 문학적이면서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철학적인 논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세요. 첫 번째 맹자가 양의 해왕을 만나신대. 이 양은 뭐라고 했죠? 위나라 라고 했죠. 위나라. 위나라 수도 대량을 말하는 거예요. 대량이어서 해왕을 만났다. 왜 그럼 위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것도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아 맹자는 위나라 해왕 시대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 이 글을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맹자는 가공의 사람이 아니라 실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활락했다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 글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단위 그냥 맹자는 양의 해왕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초보적인 거예요. 그런데 맹자는 어떤 이유로 해서 해왕을 만났을까? 그것도 의심을 해야죠. 맹자가 양의 해왕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양의 해왕이 맹자를 만나겠다는 의사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맹자를 적을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 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그 당시에 원래 제 나라에서 제 나라에서 이와 같은 예가 있었죠. 직학이라고 해서 직학. 직학. 임치라고 하는 제 나라 수도 임치 성문의 동쪽인가 서쪽에 하나의 숙소. 직학이라고 하는 숙소를 만들어가지고서 그 당시에 유명한 별놈이라든가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숙하게 하면서 여기에 머무르기 위해서 임금이 부르면 만나는 거예요. 그 같은 제도를 모든 나라들이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양의 해왕은 위나라 저우인 영이다. 발음이 영인지 앵인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대량의 수도를 대량으로 정해서 참남하게 참이라고 하는 건 나쁜 글자라고 했죠. 신화가 임금의 권위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여러가지 예약 제도 천자만이 쓸 수 있는 명칭들이 있어요. 그것을 일종의 넘보는 거예요. 왕이라고 칭했다. 이거는 전국시대에는 위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춘추시대 때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참칭 왕을 칭했던 것이 초나라의 임금서부터예요. 그 뒤에 넘어가면서 이것은 뭐냐면 이때 주나라 천자가 있었잖아요. 주나라 천자가 아무런 식권이 없었다는 것을 뜻해요. 아무도 제재를 못했어요. 왜? 모든 제후들이 다 참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오는 해라고 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사기 양왕 35년에 비례 후패하야 이 초현자 할세 자, 위후가 비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몸을 제후의 예를 낮추어서 이런 소리예요. 제후의 예를 내가 임금이지만 임금이 갖춰야 될 어떤 그런 것들 격식을 낮추어서 이런 소리예요. 패라고 하는 건 선물이죠. 팔백을 두텁게 했다. 자, 훌륭한 학자들을 초빙했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자들이 선생님 집 방문한다든가 누구 어르신 방문할 때는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예요. 마음으로만 예를 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후세에 과례가 돼가지고서 그냥 선물을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이렇게 뭐랄까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문제가 되죠. 자,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비례, 후패해서 현자를 초대했다. 이때 당시 초대한 사람은 맹자만 초대한 게 아니라는 것이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글을 봤을 때 이 글은 맹자가 양에 이르렀다. 대량에 이르렀다. 이 글은 주자가 이 글은 주자가 쓴 글 있죠. 주석을 그러나 주자가 비례, 후패, 초연자라고 하는 것은 사마천 사기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기는 일종의 주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2차 자료가 돼요. 2차 자료. 그러면 사기는 어떠한 글을 또 인용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사기는 맹자 이 시대로부터 몇 년이 뒤떨어진 시대냐면은 거의 400년 뒤에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마천 사마천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위나라 임금이 비례, 후패하에서 초연자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술했을 거예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료. 1차 자료. 1차 자료는 뭐냐면은 육국. 육국에 그 당시에 패권을 나름대로 쥐고 있는 육국 모두 나름대로 역사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술하는 게. 그게 후세에 사마천이 육국연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마천에 육국연표가 있는데 그 육국연표는 결국 전수대용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거지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자가 갖다 쓴 게 아니에요. 주자는 사마천 4기의 자료를 통해서 이어 같은 것을 밝혔는데 사마천은 또 양해왕으로부터 400년 뒤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양과 비례, 후패에서 현자를 초병했다는 사실을 안 했냐면은 위나라 역사책을 근거로 해서 알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헌을 문헌자료를 확인을 하고 또 2차 자료 원자료 이런 것을 추적해 나가면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일종의 사료 비교라고 하는 거죠. 사료도 비교를 해야죠. 어느 사료만 보고 해서 이런 식으로 주자가 창작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사실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비례, 후패에서 했다는 거. 이 당시 양해왕이 맹자만 부른 게 아니라 그때 무슨 공선영인인가 여러 사람도 제가 이거 앞시간에 한 번에 한 적이 있죠. 불러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해석만 했어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글을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쓰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건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볼 때 문사 철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 왕가로대 수부론 천리대하시니 역장 유일이 오고 거이까 노인장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찾아주시니 또한 장차 우리나라에도 이로움이 있겠군요. 이렇게 물은 거죠. 여기서 포인트 이 글에서 실중 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양해황이 맹자를 찾은 것은 우리 국가에 무언가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육아 사상에서는 이것을 비난을 해요. 이것을. 맹자도 비난을 했고 아주 그냥 이 얘기만 나오면 소인 잡놈으로 취급해요. 육아에서는 이게 양해황이 결코 잘못된 임금이 아니에요. 이것만 본다면 그러면 양해황은 무슨 이유로 해서 현자들을 초빙을 했을까요? 이때 당시 진나라 상황에 의해서 소량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수도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굉장히 위나라가 국토가 추소되고 전란에 시달리고 기세가 꺾여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다시 새로운 인재를 등용을 시켜가지고 국가를 혁신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게 아니죠. 수는 장로지층이다. 왕이 말하는 바 이라고 하는 것은 부국강병이다. 이것은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는 국가의 어떠한 문화산업 문화국가와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개죠. 이것은 결코 여러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런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주자가 이와 같이 부국강병의 논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조선시대의 모든 학자들은 제가 놓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아주 그냥 멸시하고 저혈한 논리로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가 문약해지고 부국강병하지 못했던 거죠. 맹자가 대아가로대 왕은 여기서 이 맹자의 말투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맹자가 어떻게 얘기했냐 대뜸 한다는 소리가 하필 임금께서는 하필이면 이를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허가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서 이 방점이 여러분 하필 그 많은 말 중에서 하필 이런 소리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양해왕이 질문에 대한 맹자의 대답은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오만한 말이에요. 오만 방자 한 나쁘게 말하면 오만 좋게 말하면 이게 영의 자제래요. 이게 영의 이에요. 이 말이 그냥 말이 끝나기가 무섭겠냐 바로 내쳐버린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임금 돼가지고 왜 이익을 논하느냐 하필이면 그 말은 이익을 논하느냐 도덕을 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듣기에 따라서 기분이 되게 나쁜 겁니다. 맹자는 이렇게 영웅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맹자의 말이 틀리든 그러든지 맹자는 정말로 호연지기를 이 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잘 말을 못해요. 애들로서 얘기하지. 인자는 심지덕이며 애질이며 의자는 심지재여 사지의다. 자 이런 말들이 이제 주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논어를 해석하는데 어떨 때는 인을 심지덕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떨 때는 애의 이체로서 말하는 경우 그것은 뭐냐면 공자가 말하는 인의 그것이 어디 기준에서 말을 했는가 에 따라서 주자가 덕으로서 표현한 경우도 있고 이리로서 심지덕으로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애의 이체로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일종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다 한 거예요. 심지덕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채고 애의 이치는 용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와 용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채가 움직이면 채가 행하면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멈추면 채가 되는 거지 채와 용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역전서에서 채용 이론여 현미무관이다. 채용은 하나의 원이다. 원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은은 여러분이 심지체 마음 우리 마음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물을 재단하는 판단하는 그와 같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지체고 사의 딱당함 이것은 용이다. 이런 거예요. 채와 용을 같이 여기서 비로소 말하는 거예요. 맹자에 의해서 이 이유는 이에 일장에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큰 뜻이다. 인으라고 하는 것이 하문의 이에 자세히 말하니 뒤에 그를 대부분 그것을 따랐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그만 글을 통해 보면 알게 됩니다. 왕의 가로대 하이 이건 맹자가 말해요. 임금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롭게 할까라고 말씀하시면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우리 집안을 이룰까라고 말하게 되고 또 그 대부분 밑에 밑에 있는 선미와 서인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 집안 나 자신을 자신에게 이룰까 해서 상하가 서로간의 이익을 다투게 되면 나라는 위태롭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간접적으로 배우려는 사실이 있습니다. 천자가 있고 주천자가 있죠. 이게 본건지들 밑에 각각의 제후들이 있죠. 제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큰일 아이고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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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 밑에 제부 제부 공경 대부 아예 죄송합니다. 밑에 공경 대부 공 경 대부 통칭에서 대부 밑에 또 사서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일종의 계급사회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중국만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유럽 문화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부라는 말 사서인 왕 위라는 말 위에는 천자가 있는 거죠. 만승지국의 수례를 만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큰 국가죠.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천승지가의 집안이고 천승지국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의 집안이다. 만에서 천을 취하고 천에서 백을 취하는 것이 불이 부담 이중부정이면 많다. 많지만은 진실로 구락은 진실로 을을 뒤로 하고 이익을 앞세우면 빼앗지 않고서는 남의 재물을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뭐냐면 을을 먼저 해야 된다. 을을 존중하면서 이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지 이만을 얘기를 하면 결국 이도 잃어버리고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맹자 논리는 이것을 말하자면 구리지혜를 말함으로써 이익을 구하는 해를 말함으로써 위의 글 상문에 하필아 이의 뜻을 밝힌 것이다. 정은 취하다. 상취오 하하고 하취오 상이라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착취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몰래 훔치고 고로 이것을 교정이라고 한 것이다. 국가 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착 시행하고 빽빽하는 확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승은 수레수다. 만성지국은 천자기네에 기네라는 게 기네라는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죠. 경기도 바로 그게 기자예요. 기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계시는 천자가 계시는 것이 기네 천자기네 지방천리다. 땅으로 천리가 된다. 출고 만성이다. 수레를 동원할 수 있는 만성 이라는 굉장히 큰 집단을 말하는 거죠. 천승지관은 천자공경의 체지라고 하는 것은 하사에서 밭을 갈구어서 먹고 살게끔 하는 거죠. 일종의 분분 같은 거죠. 천자공경의 체지로 방백리 에 해당되면서 수레를 천승을 낼 수 있다. 이게 천승을 내고 만성을 낸다는 뭐냐면 국가에 별란이 생기게 되면 수레를 동원하는 거예요. 천승지관에서는 천대 백승지관에서는 백대 이런 식으로 동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승지국은 제후의 국가요. 백승지관은 제후 밑에 있는 대부에 해당된다. 시라고 하는 것은 시라는 용어 자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것을 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걸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살자하고 개념이 틀린 거죠. 시해했다 그러면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머슴이 주인을 죽이는 것도 일종의 시해죠. 염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다. 말하자면 신하가 임금에 있어서 매양 10분의 10분에서 그 하나를 취한다. 10분의 1을 취한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 그것 또한 임이 많다. 만약에 을을 뒤로 여기고 이익을 먼저 삼게 되면 그 임금을 죽이고 모두 빼앗지 아니 하고서는 맨나중에 빼앗지 아니 하고서는 그 마음에 즐겨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중에 제가 춘추자전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아닌건 집안의 일이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분 윗사람들 임금 막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형제 아버지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마누라 죽이고 이러는 게 비행위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공자라든가 맹자가 그와 같은 것을 그냥 계속 얘기한 것은 시대의 그 난국을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의의 정책 도덕의 어떤 바로잡음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현실적으로 뭐냐면 법가가 등장을 하게 됐죠. 전국시대에 새로운 학파가 기존은과 다른 법가가 하는 거죠. 결국은 국가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 미우인이 유기친자이라며 미우이 후기군자이라며 어질면서 그 부모를 저버리는 자가 있지 아니하며 의로우면서 그 임금을 뒤로 물리는 자 있지 않다. 이렇게 써도 되고 미우를 맨 뒤로 써도 돼. 인의 유기친자 여기에다가 미지 유안이라 이렇게 써도 되죠. 똑같은 글입니다. 미지 유안이라 이것은 말하자면 인의하면 미상부 이하다는 소리예요. 인의가 본질이고 인의가 인의를 먼저 이렇게 그 시대가 존중을 하고 인의를 추구하게 되면 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급하거든요. 이가 이로운지만 알고 인의가 이로운지를 알지 못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회가 이익만을 다투어서 추구를 하게 되면 정말 양육강식의 시대가 되고 그것도 혼란하게 되죠. 이것 또한 윗글에 역육 인의가 있을 유는 버린다. 후는 급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자는 반드시 그 부모를 사랑하고 의자는 반드시 그 임금을 먼저 급히 여긴다. 고로 인군이 몸소 인의를 행하고 이익을 구하는 마음을 없으면 그 아랫사람이 백성들이 변화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친하다고 떠받들게 된다. 여기 해석을 스스로 자기에게 친하고 떠받들게 된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왕은 또한 인의 이은이 하필할 이익고 또 튀어삼 왕께서는 반드시 또한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어찌 반드시 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중언자의 거듭 말하여서 윗글에 양절의 뜻을 결론 지은 것이다. 이런 말투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맹자를 잇다 보면 주자가 맹자의 말투를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원문은 잊어버렸는데 주자 서에 보면 거기 나와요. 마치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것 같다. 손으로 주먹으로서 상대방을 가격하고 발길질 했다는 거예요. 이 말투 자체가 이것뿐만 아니라 앞뒤에 계속 나오는 맹자는 그런 사람 공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맹자를 읽어보면 재미있죠. 뜻이 분명하고 그러나 맹자가 젊었을 때 너무나 이 말을 주장을 하고 의를 조금 그러니까 음만을 주장하고 이를 멀리하고 이거는 소인이고 소인이고 의를 주장한 군자라 이렇게 이분적인 논리를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역에서도 원형 니정 이라서 원형 이정 하늘의 천도는 원형 이정 이라서 이 이를 뭐라고 했냐면 의지화 다 의지화 의가 조화로움을 갖는 게 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요. 이와 은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볼 때 너무 지나치게 의말을 주장하고 이익을 무시 해서만 안 된다. 물론 너무 전적으로 시대가 이익만 쫓아왔던 문제가 되지만 이의를 멸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장안은 말하자면 인은은 인심에 고유한 데에 뿌리를 두어서 이 고유라는 용어도 우리가 많이 쓰죠. 고유한 것. 이거 뒤에 가면 남아요. 맹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는 수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심에 고유한 거다. 그리고 천리의 공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천리의 공적인데. 그런데 이의심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은 무라지 생애 무라지 생어 무라지 상영에서 생애 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사물을 말할 만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다. 아니면 정말로 어떤 물질적인 것 서로 어떠한 서로 간에 형체를 이루어지는 데서 생애 이것은 인욕의 사사로움 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리고 하나는 인욕이다. 여러분 인욕의 사사로움이 이게 악이다라고 규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면 인욕의 살아움은 없어져야 없어져야 오로지 천리의 공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 인욕의 사사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것을 절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것을 악으로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리를 따르게 되면 이것이 주자가 핵심 사상이에요. 이 말이 주자의 핵심 사상이에요. 천리를 따르면 이를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이롭지 아니함이 없고 이가 된다는 소리예요. 천리를 따르면 반대지 그렇지 않잖아요. 인욕을 따르게 되면 이익을 구하지만 얻지 못하고 해가 따릅니다. 해가 자기를 따름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천리지차 천리지 무다. 이게 우리가 요즘에도 쓰죠. 천리지차 천양지차 호리지간 이라고 하늘과 땀 차 이라고 이것의 맹자가 서가 이른바 조단 탁시 한 깊은 뜻이다. 조단 탁시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이건 맹자뿐만 아니라 옛사람들 이른바 뛰어났던 사람들은 어떠한 논리를 피는 데 있어서 또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항상 실마리를 풀고 어떠한 시작에 의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춘하추동 이라는 말을 쓰죠. 춘하추동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 봄이 항상 먼저 시작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또 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단서를 말하는 거예요. 조단 탁시 우리가 한의학에서 상한 논의도 보면 결국은 뭐죠? 수 화잖아요. 수화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병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원인이 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결국은 수화상정에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날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 때 무엇인가 단서를 근거로 하고 시작의 의탁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학자는 마땅히 깊이 살펴서 구별을 해야 된다.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단 탁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 글을 많이 인용을 했죠. 태사공이 가로돼. 태사공은 사막천이죠. 내가 맹자의 글을 읽다가 양해왕 문화 하이리 오붓고 이르러서는 매번 읽을 때 미상불 항상 이런 소리죠. 글을 덮고서 탄식했다. 아 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난의 시작이다.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익 때문에 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을 한 사람이 독점하고 어느 집단이 독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한 소외된 계급들은 당연히 그 사회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하느니 했다. 이의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아꼈다는 거죠. 그것은 항상 그 근원을 막고자 했다. 막으려고 했던 거다. 당언이 행위면 다언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면 만원 원망이 쏟아진다. 라고 말한 거죠. 누구 한 사람이 이 그 사람이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익이라고 하는 게 무한함은 얼마나 좋습니까. 무한히 추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익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유한하죠. 재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무한한한 건 뭐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무한한데 재물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한한 마음으로 유한한 재물을 탐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원망과 싸움과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거예요. 무한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고 우리 마음 탐욕의 마음은 무한한 거죠. 끝이 없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따라서 그 시대가 화합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것은 계속 반복적인 것이 왔으니까 천자로부터 서인의 일기가 아까 그 계급을 얘기를 했죠. 천자 저후 밑에 공경 대부 사서이 그 호리집회가 어찌 다르겠는가 누구나 다 천자도 이익을 추구하죠. 정자 가로돼 군자가 미상불 이익을 추구하지만은 군자도 미상불 이익을 추구하지만은 다만 오로지 그 이익으로서 마음을 삼게 된다. 이 전자가 중요해요. 오로지 그러면 해가 있다. 군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자도 오직 인의인즉 이를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이롭게 된다. 이때 이 시대에 천하의 사람들이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시 인의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맹자가 인의를 말하고 이를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소위 발본세건에서 우리 발본세건에서 이란 말 지금도 쓰죠? 뿌리를 자르고 그 무대 근원을 막아버리는 것 그래서 그 패관을 구하니 이것이 성인의 마음이다. 물론 운동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자 철학이라든가 맹자의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 일을 지나치게 나중에 너무 나쁘게 표현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을 죄악시 여기고 소인놈처럼 취급하는 마음을 들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공부를 잘 해야 돼요. 해석학이 정말로 왜 중요하냐면 조선시대 500년 동안 주자 철학을 공부 하면서 이와 같은 해석 논리에 빠졌기 때문에 국가가 기강이 쇠퇴진 거예요. 입으로는 무슨 것을 못하겠습니까? 속으로는 전부 다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 이익을 주겠잖아요. 양반들도 여러분 퇴계 선생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노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양반이 에헴거리고 이익을 도덕을 강요할 때 밑에 있는 노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인간 대접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것은 그 시대의 정당한 시대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조선 500년 동안 어떠한 사람도 소위 말해서 적서 차별하는 데 있어서 서인들을 벼슬길에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조선 중기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일국 선생도 했어요. 그러나 노비를 자유인으로서 해방시켜야 된다고 말한 것은 조선 500년 엎뒀다가 갑오경장 때 김옥균이가 하면서 비로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선비들 굴공박이는 여러분 딱 좋죠. 선비들이 공부하고 자 이익을 자기네들은 인의를 주장하고 도덕만에 의해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건 누가 하죠? 전부 다 노비들이 하는 거예요. 담당을.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양반 계급들이 다 독점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조금 흥분도 하고 했지만 맹자의 글을 읽다 보면 약간 왜냐하면 저도 맹자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 있어요. 젊었을 때 너무나 이런 데에 빠져있어가지고 이런 세계에 매몰되어 있다가 저도 정말 직구석 다 한 번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아 이게 이 글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20대 때 저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했지만 주자철에게 매몰되고 30대 넘어가서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약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저한테 그 길을 가르쳐준 게 바로 상안론이죠. 장준경의 상안론은 저한테 단순히 의학적인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상안론을 통해서 제가 젊었을 때 공부했었던 암문학에 대한 인식론을 새롭게 열어준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상안론을 중경서 독법을 여러분 나중에 사서 상경을 공부하죠. 보면 더욱더 모르고 읽었을 때 보다 한번 사서 상경을 읽은 다음에 제글 중경서 독법을 읽으면 훨씬 더 마음에 다가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여러분도 저절로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